그 상태로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. 멈춰라, 인간! 멈춰라, 인간! 이 앞으로 가면 우면귀왕이 있는 곳이 나오겠군. 아깝지만 사부님과 대사영의 명이 우선이야. 이리와는 우린 상태로 멈추를 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리와는 우린 상태로 멈추를 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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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좀 보게 해. 어느새... 놈의 정체를 알아낸 것인가? 하지만 지금은 용의 몸이 우선이네. 네, 대사영. 우면 교양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. 넌 좀 다르구나. 그 힘을 내가 가줘야겠다. 대사영, 열쇠를 찾았습니다. 잘했니. 서둘러 가세. 이곳이 귀왕전이라 했습니다. 네,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네. 와콘, 수상한 상자를 찾았네. 여기에 용의 몸이 들어있을까요? 그건 알 수 없지만 단단히 잠긴 걸 보니 중요한 물건임이 확실하네. 누가 내 보물에 손을 대련 들으냐? 누가 내 보물에 손을 대려 들으냐? 네놈이 우명기대를 왕이로구나! 용신기를 가지고 있겠지? 우리가 한지, 종족의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너야말로 우릴 괴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죽이고 몰아내지 알았더냐? 용의 몸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, 그럼 어디 할 수 있으면 그럼 어디 할 일일지? 것도 다 없어서, 다 없어졌네 잘 없어졌네 참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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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사르마티 법사님... 회복되신 건가요? 그래... 조용히 나를 따라오거라... 우명귀양의 흔적이 이곳에서부터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. 얼마 가지 못했을 텐데... 얼마 가지 못했을 터이니 흩어져 찾아보세요. 근처에... 근처에 숨어있을지 모르니 샅샅이 살펴봐야겠다. 우명귀양의 흔적이... 우명귀양의 흔적이 없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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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저기 우명귀양이 보입니다. 그새 이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어떤 놈인지 정말 재빠르구라 어? 마원지 소연! 보지 못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습니까? 한연 그놈이 흡성대법을 쓰는 악기였습니다 내가 왔을 땐 이미 이 상태였소 그만 되었네 이제 mir妹... 우 국왕 한골 이번 암학 아멘 용신기는 주인을 스스로 찾는다더니 글쎄, 알 수 없지 사부님께선 뭔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, 우선 천파와 이현에게 돌아가자